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다리꼴은 화면과 같이 아랫변, 윗변, 높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제 같은 사다리꼴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만든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화면과 같이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. 이렇게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.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. 한편 화면의 노란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사다리꼴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과 같습니다. 따라서 밑변 자리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. 결론적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.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유도하는 방법. 생각보다 쉽지요? 영상을 반복하여 배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